6시 이후에 1시 이후에 2시 이후에 잘하셨어요!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연습실이에요 저희 바뀐 연습실이죠 아무튼 혹시 살다 살다 마이크 목도리 차는 건 처음 옵니다 패션을 꼭 살려야 되셨어요 아세요 패션의 창조자죠 저 소리 지버리면 언제 빼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 지금 뭐 들어있나요? 지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타고 왔어요? 원래 그런 거야 네 오늘은 무엇을 하나요? 오늘 단면하는 기자는 게임과 함께하는 방두입니다 다 각자 선물들이 자기 선물 굉장히 최고라고 진짜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 방에 진짜 필요하거든요 제가 준비한 게 전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걸 샀어요 저는 제 방에 진짜 필요한 거 형께 제일 궁금해요 형 진짜 필요 안 하면 어떡해요 필요해 필요해 안에 막 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비싸보입니다 아 진짜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쓸데없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럼 뽑아볼까요? 네 뽑읍시다 뭐야? 마이토야? 벌써 걸렸어요? 어 걸렸어요 마이토입니다 꼽자마자 목더미를 한번 만졌대요 왜 왜? 내 목을 왜? 예 아 이거 상습했나봐 아침에 불었어 아침에 불었어 건배지 말아 진짜 아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아니 어떻게 해요. 이 친구가 선물 쓸데없는 거라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왜 쉬운데. 제처럼 가서 목덩이 쓱 만지고 벌써 걸렸어요. 랄랄라. 미션 다 봤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군대지 마라. 쿡아 이거만 봤을 때 공룡 이름인 줄 알았어요. 와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수행할 미션을 다 확인하셨죠. 네.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된과 동시에 많이 또 미션은 시작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6등과 7등에게 벌칙을 두울 걸 하지. 아 태형아. 너는 연기를 너무 못해. 시작도 안 했잖아. 그런 식으로 페이크를 쓰라고 하냐. 아 진짜 눈에 뻔하게 보이네. 벌칙 추천 받습니다. 7등. 공원 갈 때 나 위코디어식. 와. 야 6등. 이거 차고 가기. 마마테. 아 돼. 내가 차고 갈 거야. 그럼 꼭 6등을 해라. 6등 해야 6등. 6등에. 6등 저거 차고 가기. 아 다음 V LIVE 때 그 전날에 라면을 3개 끓여 먹고. 땡땡 붓기. 다음 V LIVE 때 이거 차기. 아 야. 내가 철 거라니까. 아니 아니 땡땡 부어서. 종국이 왜 이렇게 색깔이 귀엽냐. 이 신발도 같이 신기. 아 내가 철 거라니까. 왜 들어. 아 그래 이거 어떻습니까. 7위. 마마 갈 때 한복 입고 가기. 오 야 괜찮네. 오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와 근데 상상했어. 내가 입고 가는 거야. 야 야 야 좋아. 7등이 이거. 예. 한복 입고 마마 가기. 지금 걸리면 진짜 큰. 큰 난다 이거. 진짜 그날 기사 진짜 몇 백 개 뜬다 진짜로. 이제 6등. 6등만 정하면 돼 6등. 6등은. 같이 라인 캐릭터 있잖아요. 옷 입고 다음 달방 촬영. 오 비슷하다고. 본인 캐릭터 홍보도 되고 좋은 거 아니니까. 본인 거 하면. 본인 걸 알리는 거 같고. 그냥 귀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등 거. 입고. 아 좋네. 아 오늘 나. 이거 아이디어 뱅크인데 오늘? 아 왜 이래. 맞아 야. 지민 뱅크인데. 와 진짜. 내가 내가 말했지만 진짜 너무했다 진짜로. 아닙니다. 자랑스러운데. 자랑스럽지. 비어 일부러 질 수도 있어. 그래. 저거 좋아하잖아. 한복 입을 생각해 지금 들떴어 지금. 자 그럼 바로 달려보자. 오케이. 준비 시작. 달려라. 발사. 발사. 첫 번째 게임은 포토존 게임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할지 이것도. 잔신감 있게 앞으로. 가자 구호식 가자. 네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꽃밭이에요? 쉽지. 지금 지민이 뛰었는데 막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야. 다르어어어. 도 Naruto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어차. 다르어어어어. 하하하하. 아하하. 자. 여러분. 이거 멍봉해요? 두 번째. 너는 열 번을 해야 돼. 열 번을 해야 돼, 열 번을 해야 돼. 아, 야, 야. 여기까지 나와야 되나 보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총알, 총알. 어깨선 이상 나와야 돼. 저렇게 얼굴만 나오면 아니야. 오, 야. 오, 야. 오, 야. 아, 맞지? 야, 이거 아스파라 백전 아니야? 야, 오늘 박진희만 믿고 가자. 성공인가요? 저 왼쪽께 나가지 않았어요? 둘이 뛰니까 봐줍시다. 그래, 가자. 목숨 걸고 갑니다, 목숨 걸고. 썩소, 썩소. 썩소야? 아, 지금 못했어. 아, 안 돼. 저 석소 아닙니다. 저 석소 아닙니다. 저 석소지. 저 석소 아닙니다. 저 석소 맞지, 저 형들. 하나, 둘, 셋. 윙크? 아, 형이 잘하는데? 형 완전 잘해. 아, 간다! 야, 나 안 들려. 아, 아 깨. 아, 아 깨. 잠시만요. 태형이는 한쪽 어깨가 안 남았습니다. 얘 눈이 없습니다. 야, 저거 진짜 명사진이다. 여러분, 평소에 제가 윙크를 하면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태형이 인정할 거야? 말 거야? 야 인정해 인정해 야 지민이 진짜 귀엽다 저 사진 지민아 너 요정 같다 저 사진 저 천사예요 하나 둘 셋 공포요? 공포 공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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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그게 아니야 아니야 인제 해야 돼 어깨가 다 나왔으니까 인정하자 진짜 무섭나 보다 이건 표정이 너무 좋아 자 해볼까요? 아 좀 아 왜? 아 나 너무 좋아 코믹이요? 알지 말라고 알았어 안 할게 너한테 손 안 댈게 손 안 댈게 자 손을 들어야 돼 손이 손이 집중해봐 자 이게 코믹이 아닙니다 웃어요 지민이 인정 지민이 인정 지민이 너무 웃겨 솔직히 둘 다 인정해요 어우 지민이 우리 장난 아닌데 왜 야 네가 다 했다 야 얘가 장난 아니야 존재가는 하나 둘 셋 아 이거 해보자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야 소리 잘 들어 자 띡띡띡 띡띡띡띡 띡띡띡 띡띡띡 소리 봐 소리 뭔데 아 이거 실패 실패 둘 다 실패 실패 자 다음 하나 둘 셋 아 저 무표정이 안 되는 getting 아 아니야 진주 뭐야 뭐야 치겠다 치겠다 자 김채형 웃고 있습니다 얘도 웃고 있어요 아니에요 무표정이에요 저는 머리가 떠서 그래요 저 무표정이에요 아 이거 솔직히 난 지민이만 인정 저만 인정 하나 둘 셋 소리 잘 들자 닿았받아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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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쁜데? 야 너무... 태형이 인정 완전 인정 기분이 안 나아 자 이거 태형이만 인정 아니 근데 잠시만요 첫 번째 사진이 이거랑 위치가 비슷해요 처음부터 인정해야 돼요 진짜로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야 없어 없어 저거 어깨 저거 어깨인데 저거 저거 어깨 저거 어깨 저거 어깨가 올라간거지 아니야 아니야 저거 아까봐 봐봐 봐봐 내 어깨라니까 인정할게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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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웃기다 한 거 가요? 준비한다 만세 자 여러분 만세입니다 딱딱딱 아따 아 정보 아 정보 진짜 높다 야 호성아 야 호성아 야 호성아 야 이게 야 이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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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방송 못 나가 이 정도면 야 이거 좀 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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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요 오케이 합시다 나 저 정도였냐? 진짜 웃겨 터끼 터끼야 뭐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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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꺽 아 아아 아 Pink 야 이게 야 이거 이거 아니다 야 Writing 야 이거 아니네 야 이거 아니잖아 톡키 인정 아니야 톡키 인정 얼굴 쪽 개巧 얼굴영 야 이거 안 인정 야 저런 생각이 안 보여 야 morality 인정 야 재유 많이 안 гр pseudo 맞아 밀고 안 되지. 밀고 이제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믿는 거 없이 해. 우선 인정할게. 아련하게, 아련하게. 아래에다, 진짜 아래에다. 아, 정 정국아. 야, 너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정국아. 야, 잠깐만, 잠깐만. 정국 어깨선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정국 나왔어, 어깨선. 아, 근데 케비 형이랑 정국이 진짜 연기력이. 야, 정국이 연기해도 되겠는데? 영화 스틸 크로스로 써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야, 너는 왜 앞머리가 안 뜨냐? 진짜 안정감 있게 뛰거든요. 한 번에 뛰어봐. 둘 다 인정 아닌 걸로? 아, 이건 너 인정, 이건 너 인정. 야, 나 이러다 꼴뚱한 것 같아. 어떡하냐, 저거. 양파, 양파 껍질 까고 있는 것 같아. 표정 웃기가 나와야 돼, 일단 점수는 챙겨야지. 하나, 둘, 셋. 뿌이 뿌이 잘하지? 아, 방해 없다. 자, 방해 없다. 아, 나 빨리 떨어졌어. 야, 너 표정 대박이다. 야, 너 표정 대박이다. 야, 이거 표정 대박이야. 야, 얘 표정 대박이야. 아, 저거 너무 빨리 뛰었나? 정국아, 너 연기력 때문에 솔직히 1점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나? 어깨가 안 나. 1점 사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자, 다음. 자, 갑시다. 고! 바로 바로 갈게요. 둘, 셋. 다시 좋은 irrespons입니다. 나 목표есть. 저 형 할게 Museum. 다들 besonders 잘한다. 저 형 disciplinary 염성은 Program가 — 어, 너 어때? — 어, 저 형. 저기, 제이 형! 저기, 제이 형. 저 형이 있어요, 형. 저기, 저 형은? 야 혜이 형, 너 목소리 도마뱅 아니야? 호석이 형은 인정인데 솔직히 이거 다 어깨선 안 나왔는데 호석이 형은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정국이는 안 돼, 저건 안 돼 호석이 형은 안 돼 아 이게 웃으니까 안 보인다, 안 들린다 자 오케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나, 둘, 셋 오열? 기대할게 저 울어야 돼요 오열이에요, 오열 펑펑 울어야 돼요 아, 되셨어, 되셨어 아, 나 빨랐어, 빨랐어 인정, 인정 와, 인정! 야, 이거 진짜 인정이다 정국이는 오열이 아닌 거 같은데 오열이 아니에요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인정 하나, 둘, 셋 귀엽게 해야지, 이런 거 인정 와, 인정, 인정, 깔끔하다, 깔끔하다 아, 근데 분명히 둘이 따로 끼웠는데 잘 잡는다 쟤 잘 잡았네 내가 공주에서 잡았어, 저 내가 공주에서 잡았어 야, 충력을 무시하는 친구네 하나, 둘, 셋 아트 기대할게요 오케이 진짜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 타이밍 진짜 모르겠어 와 야, 인정, 인정 와 야, 쟨, 정국이 배꼽까지 나왔어 정국이가 아니, 나중에 이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정 못한다 좋아 얼굴 넘어가면 인정 못하는 거 하나, 둘, 셋 미소 충고할 거 같은데, 저 얼굴 아, 이제 충고하지 미소 쉽지 아, 나 빠르다, 빠르다 아, 정국이 잘한다 어우, 야, 잘하네 야, 제이와 아까는 표정이 똑같은데 잠시만요 나, 나 머리 왜 이러냐? 이해했습니다, 저는 미소가 아닙니다 활짝 핀 얼굴입니다 정국이 또 미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니까 야, 저건 그냥, 야, 저건 그냥 이 악물고였지 그냥 나야, 미소야 아, 인정할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인데요? 야, 미소입니다, 미소 어, 나 너무 잘 튀는데? 야, 너 잘 튀다 야, 너 진짜 얼굴 넘어가봐 너 지금 실격이다 응, 한번 넘어가 볼까? 야, 얼굴 넘어가면 인정 야, 얼굴 넘어가면 인정 마지막 진짜 기대할게 야, 인정 야, 왔다, 왔다 깔끔 자, 우리가 서로를 너무 방해했어 맞아, 이게 그런 거 같아 우리 둘, 둘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 뭐야, 남순 신발 벗어? 아, 이거 너무 무거워, 저거 여러분, 다들 많이 또 미션 시행하고 있죠? 아, 아, 맞다 뭐, 오지 마라, 너는 오지 마, 넌 알아 번들지 마라고, 진짜 아, 어이, 답답하네 하나, 둘, 셋 너 추가된 거 다 알아, 고감해 메롱? 메롱 아니야? 메롱, 메롱 메롱 없어, 없어 야, 저거 지민이 머리 아니야? 지민이 머리 왜 있어? 야, 너무 빠른데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아, 진짜 미친다 너는 타이밍이 아니, 지금 잘 맞았다 타이밍이 전혀 안 애교? 아, 이런 타이밍 처음 본다 야, 이 톡이 삐삐삐가 잘 안 들리네 애교, 애교 야, 너 늦다니까? 아, 나보다 빨라 야, 나 늦냐? 빠르지? 빨라, 빨라, 빨라 아, 클럽다, 잠깐만 아, 지민이 가서 잘 뛰네 야, 한 명씩 와서 뛰어, 내가 그럼 뛰고 싶으면 해 자, 다음 타이밍 하나, 둘, 셋 슈퍼맨? 오, 형, 형, 형 너는 팔다니까? 오, 야, 나도 어깨 인정해 아, 너 인정 아, 어깨 나잖아, 어깨 나잖아 이게 팔이에요, 팔 아니,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저희도 저게 인정이 안 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너네 거 인정 다 됐어, 진짜? 난 인정, 난 인정 난 인정 너네 둘 거 인정 다 했어? 알겠습니다 자, 남주님한테요 하나, 둘, 셋 타투요? 타투 타임 맞춰라 오, 야, 맞다 오, 야, 남주님 복귀는 됐다, 오케이 형, 형 잠깐만, 이거 하트가 아닌데? 아니, 하트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하트, 예, 하트제 근데 형, 진짜 발바닥 다 부서질 거 같아 야, 이거 안 아프냐? 어떻게 뛰어야 되나? 안 아프되나? 뭐야, 저거 어떻게 해? 오케이, 자, 갈게요 뭐가 아닌데 하나, 둘, 셋 남주님 윙크 전문이지? 나호 나호 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 야, 귀엽다 민트 말아 있는데 좋았어 잘했습니다 감 잡았죠, 멤버님 감 잡았죠? 따봉? 따봉 제가 웃기게 해줘요, 형 따봉 기타 있어요 하얀 어? 약간 MFC 어? 오케이, 인정, 인정 넘어갑시다 멤버님 공중이 이렇게 있어요 너 공중이 오래 있는데, 나 뛰기도 빨리 뛰는데 아, 꼬박챔 웃기게 해줘요 아, 이거, 야, 이거 좀 애매한데? 야, 입만 나오는데 형아, 귀엽게 생겼는데요? 빨리 갈게요 코트가 너무 힘들네 짜증? 야, 기대한다 짜증해, 나한테 미리 짜증해야 돼, 이거 턱 놔야 돼, 턱 놔야 돼 턱 놔야 돼, 턱 놔야 돼 짜증, 짜증, 짜증 났어 짜증 났어 짜증 많이 났어, 저거 뭐죠? 오열? 저거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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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매해 형, 뭐 가라앉아요, 사람이 야, 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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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완벽했어 야, 오열하긴 했다 표정 전부가 있으면 표정도 주고 싶다 꼴등 후본데요, 형이 무표정? 이거 한복 각인데 열 받은 거 아니에요? 나 무표정이다 야, 이거 짜증 아니야? 열 받은 거 같은데 야, 형, 똑똑한데 일부러 한복에 걸려 없다, 없다, 없다 어,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증명사진인데 이거? 형, 이거 여권사진으로 해요 자, 오케이, 됐습니다 야, 슈가 형이랑 진영이다 일단 나 기본적으로 나는 좀 분리해 나 한복에 선글라스 끼고 간다 만약에 내가 꼴등하면 그래, 이왕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라 네 가자, 가자 야, 우린 진짜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줘 상쾌해, 너무 상쾌해 야, 이건 진짜 숱탈해야지 알랄랄랄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형, 형 너무 빨리 뛰었어요 형, 우리가 메이크 줬어요 메이크 줬어 메이크 줬어 메이크 줬어 진짜 대박이다, 형 야, 이 형 영리하네 이 형 너무 빨리 뛰더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안 들리니까 나 이 사진 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사진 상쾌한데 조용히 해 일단 저거 노인정이죠? 노인정이지 3점 쏘다시 한번 봐줘요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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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굿범. 굿범. 조용하라고. 왜 그 왜 그. 조용히 진짜 안 들려. 아니 진짜 안 들려. 아 조용하라고. 아니 왜 이러라고. 조용히 해야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나는 이게 안 들릴 줄. 야 진짜 하나도 안 들려.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아 진짜 웃기다. 하지 마라. 하나 둘 셋. 뼈로툼. 아 너무 웃기다 진짜. 뭐 이거. 뭐 이거. 안 돼. 뼈로툼. 화났어 지금. 화났어 나. 형 얼굴이 민문이에요 지금. 아니 화났어. 아니 저거 뼈로툼이 아니잖아요 저거. 남자리하고 와서 판독해 주세요. 야 뼈로툼이야 이거. 아 이거 너무 귀엽네. 이건 너무 귀엽지. 이거 뼈로툼이 아닌가. 형이 약간 무슨 지방 좀 뺐어도 인정해요. 하나 둘 셋. 이거만 하면 돼요.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형이 조용히. 조용히 해주자. 뭐하냐 진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야 이 토클 대박이다 진짜. 야 점프. 야 점프 우리 두 번씩 간다고 조용히 하라고. 내가 보니 유평이가 7등이야. 유평이가. 하나 둘 셋. 아냐? 나처럼 하라고. 나처럼. 조용히 하자. 진짜 조용히 하자. 야 이거는. 야 방이랑 사가 없어. 형님들이 있어. 우리 소리하고 설마이 없어요. 야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제발. 제발 조용히 해. 아까 되게 조용히 했는데. 조용히 해 가자. 하나 둘 셋. 암. 야 이 정도 조용히 해 주자. 오 아 진짜 좋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나의 문제 아니야? 지영 인정. 지영 인정. 자 지영 인정. 아 슈가 형 한복 입고 가겠는데요. 슈가 형 지금 한복 생각해요. 입을 거 갈래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1, 2, 2 1, 2, 2 1, 2, 2 1, 2, 2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아, 이쯤되면 스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못해? 자, 조용해, 조용해 이쯤되면 한복 입고 싶은데 한복 입고 싶은데 이쯤되면 야, 나 하나도 못했어 하나, 둘, 셋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야, 조용해 야, 조용해 아, 나 웃겨서 못하겠다, 이거 진짜 하나, 둘, 셋 뱉투맨, 뱉투맨 아, 조용 아, 10만원 됐다, 10만원 됐다 자, 자, 자 퍼펙트, 퍼펙트, 퍼펙트 야, 이제 1점이다 야, 이게 1점이다, 지켜라 나 턱이 너무 아파 주세요, 자, 자 자, 데이밀 장치 가나요? 아, 원래 자도 돼 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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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마지막, 마지막 퍼펙트하게 갑시다 둘 다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진짜 조용해, 진짜 조용해라, 웃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마 자, 마지막이죠 와, 진짜 못한다 와,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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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썸네일로 구해주세요, 썸네일로 자, 이제 게임 끝 안녕 나 진짜 열심히 한 거야 나 눈물 나와 역시 이 팀 하이라이틀 줄 알았어 어 안녕, 대박이다 아니, 이 형은 자기가 못하는 게 웃겨가지고 참지를 못해 첫 번째 게임 네 점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여러분 무슨 게임이야 야, 열심히 한다 무슨 게임입니까? 두 번째 게임은 틀링그림 찾기입니다 틀링그림 찾기요? 내가 고수지 하나가 뭐야? 찾았다 정답 꼭 저런 사람들이 한복 입고 나가더라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살떨리냐 저한테 했어요 마지막 게임 뭡니까? 막참 땡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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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차피 니네 싸움 아니야 우와아 하하하하 저거 냉장고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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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